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국가가 재난적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책이나 정책이나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전제주의 국가는 중앙에서 일단 지시를 내리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설령 그것이 단기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국가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기본권 침해에 관해서는 정말 신중해 신중을 더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미연방항소법원이 직원 100명 이상 기업을 상대로 미국 정부가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제동을 건 것, 반대한 것은 바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 불법 질서 위반에 관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을 때 켄 팩스터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저항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손쉬운 방법이 있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또 위헌에 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유국가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날 미국의 CNN 방송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별한 뉴스를 로이터통신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한국 정부, 코비드19 사례 추적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 안면 인식 기술 활용을 추진하다.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타결을 위해서 안면 인식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방침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보도의 초점입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이자 CNN 방송의 주장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안면 인식, 그리고 수천대의 CCTV 카메라를 사용하여 코로나 바일러에서 감염된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곧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인 부천시에서 국비 지원 사업이 1월에 실행된 예정이라고 한 서울시 관계자가 로이터통신에 제보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1만 820여 대 이상의 CCTV 카메라로 수집된 영상을 분석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의 움직임, 가까운 접촉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추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알려진 것은 이 프로젝트의 비판직인 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로이터통신의 관련 정보가 제보되면서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인구 80만 명 이상 도시에서 추적팀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한 팀 이용에 도움이 될 거라 주고 확신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이미 신용카드 기록, 휴대폰 위치정보, CCTV 영상 등을 수집하는 공격적인 첨단 연락적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인권 옹호자들과 일부 한국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코로나19의 그런 필요성을 훨씬 넘어서 그러한 자료를 유지하고 이용할 것이라는 그런 우리를 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당의 한 의원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빅 브라드가 되려는 정부의 계획은 새로운 차원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로이터통신에게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 및 예방방법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기만 한다면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이런 기술이 결국은 질병 퇴치 영역을 크게 벗어날 것입니다. 절대로 질병 퇴치 영역에만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한 순간 제가 늘 가져왔던 그런 확신 한국이 점점 중국을 닮아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이런 것에 부합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더해지는 경우다 이렇게 봤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중국은 안면 인식 기술의 천국으로 불리기도 하고 하이테크 전체주의 국가의 대표주자로 뽑힙니다. 안면 인식 기술이 중국에서는 특히 소수민족 탄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런 위험을 대비해서 이미 2019년 5월에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행정당국이 미국에서 최초로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건비함져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 남용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연이어서 그런 다양한 행정당국들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에는 얼굴 안면 인식 식별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구축을 중단해야 된다는 시민단체의 항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법무부가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친북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사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많은 껴있는 시민들이 이 같은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통제사회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